안녕하세요 푸폴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마스퍼가 유벤투스로부터 대한클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대한클루셉스키 선수가 토트넘 마스퍼로의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지니고 있는 잔루카 디마르지오에서는 토트넘 마스퍼는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영입으로 대한클루셉스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유벤투스는 벤탄쿠르의 임대는 거절했다 토트넘 마스퍼는 클루셉스키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 의무의적이 있는 임대로 협상 중에 있다 라면서 대한클루셉스키 선수의 영입을 협상 중이며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의 경우 임대 제의를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마스퍼에서는 대한클루셉스키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두 명의 선수를 모두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대한클루셉스키 선수는 2000년생 스웨덴 국적의 라이트윙어로서 파르마에서 19살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으로 유벤투스에 470억원의 이정료로 입단했지만 유벤투스에서는 상당한 고전에 빠지면서 대한클루셉스키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약 1.5시즌 동안 유벤투스에서 통산 74경기 출전 9골 10도음을 기록 현재 유벤투스에서 완전히 전력의 선수로 분류되고 있는 선수지만 어쨌든 포텐셜은 지니고 있는 아직 젊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는 1997년생 우루과이 국적의 중앙 미드필드로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유벤투스에서 통산 181경기 출전 3골 18도음을 기록 대한클루셉스키와는 달리 그동안 유벤투스에서 주전급 선수로 활약해오면서 실력을 어느정도 검증받은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많이 뛰면서 전진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지만 수비력에 있어서도 준수하게 평가받고 있어서 육각형 미드필더로 불리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아무튼 지안룩과 디마르지오에서는 이 두명의 선수를 토트넘 아스퍼가 영입하는데 성공했다고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유벤투스는 이적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팀들 중 하나이며 블라우비체 영입을 공식한 후 미드필드를 재설계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대한클루셉스키는 스포스로 가는 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다 또한 유벤투스는 보러시와 메넨글라드바의 데니스 자카리아의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대한클루셉스키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파비오 파르티지 난장이 이스덴인을 토리노로 데려온 토트넘의 제인은 4천만 유로에 달했다 공식적으로 의무이적 조건이 있는 임대이적이다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자격과 선수의 고정된 출전 횟수 같은 변수들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토트넘 하스포의 제안을 선호하며 아스톤빌라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의사가 강해 보인다 이정료는 보너스 포함 2천만 유로가 초과하는 이정료이다 두 이적권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고 최종 세부사항이 제출되고 이적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포가 이 두 선수를 다 데려올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졌음을 전했고 이후 제안룩과 디마르제오에서는 다시 토트넘 하스포와 유벤투스가 대한클루셉스키의 이적에 합의했다 클루셉스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 이적을 하는 임대로 유벤투스를 떠난다 임대로 500만 유로에 완전 이적 비용 3,500만 유로이다 대한클루셉스키는 몇 시간 내에 런던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대한클루셉스키 선수의 이적이 확정되었다고 소식을 전했고 이어서 벤탄쿠르 선수의 딜 역시 던딜 이적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적 시장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던 토트넘 하스포였지만 거의 하루 이틀만에 훌륭한 자원을 2명이나 영입하게 되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어쨌든 유벤투스라는 빅클럽에서 뛰었던 이미 기량을 인정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두 선수의 활약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